안녕하세요 포토드론입니다. 오늘은 드론 고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도라 하면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150m 그걸 누가 모르겠냐? 맞습니다. 150m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150m하고 제가 알려드리는 고도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도몬 고도지 왜 차이점이 있느냐? 있어서는 안되지만 있습니다. 고도라고 하면 드론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거리를 말하겠죠. 그러면 이 근거를 보면 첫째는 이륙장소입니다. 이륙장소로부터 150m이겠죠. 요거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1번이면 되지 뭐가 또 있느냐? 있습니다. 2번이 또 있습니다. 두번째가 있는 거죠. 두번째는 뭐냐면 이륙장소로부터 고도가 150m은 150m인데 근거가 또 있습니다. 반경 150m 내에 150m 내의 반경이죠. 150m 내에 드론이 드론 기준으로 장애물입니다. 장애물이란 것은 아파트일 수도 있고 집일 수도 있고 나무, 산 이런 거죠. 드론으로부터 드론이 드론으로 봐서 장애물 상단으로부터 150m입니다. 상단 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겁니다. 상단으로부터 150m입니다. 그러면 이 150m 내에 아파트가 30층 아파트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죠. 30층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단으로부터 150m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30층이면 이것이 약한 100m 되겠죠. 100m라고 가정을 해보면 드론이 150m이고 그러면 합이 250m를 올라가도 문제가 되지 않는 정당한 높이입니다. 이것이 그럼 250m이 좀 높겠죠. 높습니다. 150m 보다는 훨씬 높으니까. 그리고 드론 고도라는 것은 150m 이륙 장소 150m 반경 내에 있는 장애물 상단으로부터 150m입니다. 그러면 반경 150m 내에는 장애물이 드론으로 봤을 때 장애물이 뭐가 있어도 있겠죠. 뭐가 있어도 그 대표적인 게 나무입니다. 나무 나무는 5m에서 20m라고 보면 20m면 170m까지 올라가도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많은 것이 전봇대입니다. 전봇대 소형은 7m 좀 큰 것은 14,5m 됩니다. 그리고 철탑이 있습니다. 철탑 철탑은 약 한 70m까지 됩니다. 철탑 아래에서 비행할 비행은 안 하겠지만 철탑하고 거리가 100m 정도 떨어져 있다면 70m을 더하면 220m까지 드론이 높이 올라가도 정당한 높이입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높여도 220m을 올려도 정당한 높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드론은 잘 아시다시피 이륙장소이기 때문에 비행금지구역이 아니라면 뭐 이런 산이면 산에서부터 150m 이 산이 뭐 300m 되는 산이다 그러면 300m으로부터 150m입니다. 여기서 직접 날릴 경우에 산이 만약에 1000m 하면 1000m로부터 150m입니다. 아파트 상단으로부터 150m 어디든지 그렇죠. 이륙장소로부터 150m입니다. 이것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구애받지 않고 이륙장소로부터 150m 그러나 반경 150m 내에 있는 장애물로부터 상단으로부터 150m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드론을 구입을 하시면 조종기에서 먼저 설정을 고도를 150m으로 대부분 보면 설정을 하십니다. 이렇게 150m 우리나라는 고도가 150m이야 이래서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는 고도가 120m입니다. 120m 그러면 이 고도를 고도가 우리나라는 150m이니까 150m으로 조종기에서 설정을 하는데 굳이 이걸 설정하지 말고 풀어놔도 됩니다. 그냥 무한대로 그건 드론이 보통 500m까지는 어쨌든 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고도를 500m 여건에 따라서 올라갈 때도 있겠지만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걸 풀어놓으면 좋습니다. 여기에 산이 200m라고 가정을 하죠. 200m 되는 산이 있습니다. 옆에 그래서 드론을 옆에서 날리는데 지면이 이래 있습니다. 지면이 날리는데 여기서 날리면 지면이 날리니까 드론은 150m밖에 못 올라가겠죠.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산하고 거리가 100m밖에 안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서부터 150m이니까 여기서부터 150m이죠. 산에 올라가서 150m을 높이나 여기에서 350m을 높여도 정당한 겁니다. 이 거리가 100m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을 150m이라고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될 수도 있는데 반경 150m 내에 있는 상단 장애물이죠. 상단으로부터 150m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이러한 조건이라면 350m 드론을 높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정당한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면 표를 보면서 좀 더 쉽게 이해하면 해보죠. 여기 드론은 현 위치죠. 이륙장소로부터 150m 미만 장애물 상단으로부터 150m 시계비행이 원칙입니다.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드론은 영상을 사진을 촬영을 하든 동영상을 촬영을 하든 드론을 보고 촬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드론에서 보내주는 영상을 조종기를 보고 촬영을 합니다. 아마도 대부분이 이렇게 이런 방식이겠죠. 드론 보고 어떻게 촬영을 하겠습니까? 드론이 뭘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드론이 보내주는 영상을 모니터를 보고 촬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시계비행 비행의 목적이 비행만 목적이라면 뭐 이래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촬영을 한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이 시계비행을 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간에 원칙은 시계비행이라는 거 시계비행이고 150미터 미만 이라는 거 150미터 미만 인데 반경 150미터 내에 상단으로부터 알파가 있는 거죠. 알파 알파로부터 150 이라는 것을 고도가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드론 고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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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